자, 실수와 함께 지방 Τ월 중 잠시 후, 아하, 어... 이 날씨가서 없는 걸 알게 됩니다. 마음에 드셨습니까? 이런, 이런... 마음에 안 드셨나 봅니다. 아니면... 드래곤족이라는 장기말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저에 대한 경고일까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척 연기한 것이라면 그 시끄러운 입을 열기 전에 목을 치겠다. 상당한 낭비를 한 것 같던데... 계획에 차질은 없는 건가? 필요 없는 쓰레기를 처리한 것뿐입니다. 티아마트가 해방된 이상... 앞으로 균열을 일으키려는 목적으로 드래곤족을 포획하기가 어려워졌으니까요. 걱정 마십시오. 씨는 뿌려놨습니다. 지금은 싹이 나기만 느긋하게 기다리면 됩니다. 그렇죠? 그보다도 전하... 그것의 재연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없다. 아시안들의 도구로서 탄생한 이 고가도... 조금은 약에 쓸 때가 있겠지. 그렇게 나오셔야 당신에게 협력하는 보람이 있죠. 도구야 어차피 쓰고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별을 무너뜨리기 위해 아낌없이 팍팍 쓰자구요! 그나저나... 당신의 손에 맞는 도구도 이제 좀 선정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다음엔... 저걸 써볼까? 이런, 이런... 고풍스럽기도 해라. 하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소원과 어울리는 무기로군요! 그나저나...